반갑습니다. 빠빼용입니다. 이번에 제가 조금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최근에 모 회사에서 300cc급, 쿼터급, 레벨을 잡겠다고 제품이 나왔죠? 정확하게는 300cc급 V2인의 크루저 타입의 모터사이클을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녀석을 보던 중에 원 회사가 벤다죠. 중국의 벤다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 올라와 있는 원 모델, 그러니까 벤다, BD300이라는 모델을 보다가 제가 좀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뭔가 봤을 때부터 아, 이거 아킬라 300이랑 좀 많이 비슷한 느낌이 나는데 싶었는데 물론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팩트가 아니고 딱 일반인이, 내부 사정을 모르는 일반인이 겉으로 봤을 때 요런 느낌인 것 같다, 요런 느낌이다, 요런 것 같다 라는 정도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저는 내부 관계자가 아니다 보니까 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일단 제 생각을 이야기를 하려고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킬라 300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어필을 하지 못해서 지금 조금 시들시들 하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상황이죠? 자, 여기서는 봤을 때 큰 포인트적인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봤을 때는 벤다 같은 경우에는 우측, 그러니까 좌측이지. 탑승했을 때 좌측의 커버, 요 커버는 할리를 좀 닮은 느낌으로 일부러 디자인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방식이 좀 다릅니다. 일단 구성되어 있는 게 서스펜션이 아킬라 같은 경우에는 정립 타입 포크고, 벤다 같은 경우에는 돌입식 포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킬라는 드라이브 체인 방식이고, 벤다는 드라이브 벨트 방식이에요. 좀 차이가 있죠. 요거는 근데 사실 스프로켓하고 요런 걸, 요런 걸로 이제 다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야 이거? KR 모터스 너무했다. 이거는 KR 모터스 사이트에서 가져온 이미지인데, 아니, 볼트가 하나 빠져 있네요 여기? 아유, 참 어이가 없어라. 일단은 벤다 모델의 엔진의 상세한 그런 이미지 샷을, 잠깐만, 요거 하나만 찾아볼까? 이 엔진이 어디서 왔느냐를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 일단은 외부 엔진 모습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여기서 보면 엔진이 굉장히 그 겉으로 보여지는 디자인적인 부분은 사실은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고, 보이게 연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스펙을 제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엔진이 어떤지는 모르는데,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그 엑시브 코멧, 그러니까 코멧 650과 코멧 650과 SV650의 차이를 두기 위해서, 그러니까 완전 똑같은 그 문제,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보호와 스트로크를 조금 조절을 해서, 같은 배기량이지만 이제 보호와 스트로크를 조절하면은 최종 배기량은 같겠지만, 이렇게 엔진 내부 부속 규격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피스톤하고 실린더 내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피해 나갈 수가 있어요.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보호와 스트로크나 배기량 이런 거는 쉽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스위치만 조금 바꾸면 말이죠. 아무튼 제가 이야기 하려고 했던 거는, 그 엔진의 원래 그 형태라는 거를 쉽사리 바꿀 수가 없습니다. 기존의 이 엔진의 형태는 다르게 보이기 위해서 한다면은 설계를 완전히 새로 다 뒤엎어야 되기 때문에, 큰 뼈대, 토대는 같게 하되, 이런 커버류들, 우리가 딱 봤을 때 보여지는 커버류들은 좀 다르게 설계해서 다르게 커버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장착을 하는 거고, 특히나 이제 실린더 헤드의 외부 형상이나 실린더의 외부 형상은 쉽게 변형이 됩니다. 근데 엔진 내부의 부속이라든가 배치 형태 같은 것들은 쉽게 바꿀 수 없는 게 설계 자체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물론 이게 완전히 완벽하게 똑같다고 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거 가지고도 솔직히 그런 식으로 하면은 코멘 650이나 SV650 뺏겼다. 이 말 들어도 솔직히 할 말이 없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녀석을 보다 보니까 솔직히 차대 형상도 그렇고 프론트 라디에이터 형상, 그죠? 차대도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차대 흡사하게 생겼고, 라디에이터의 볼트류들 장착되는 볼트 간극도 비슷하게 생긴 것 같고, 물론 이 형태 가지고도 그래요. 그리고 몇 가지를 보면은 스타트 모터가 여기 전방 프론트 실린더 아래쪽에 장착이 됩니다. 여기 이 부분에도 스타트 모터고요. 그리고 점화 플러그 꼽히는 곳이 이렇게 엔진 좌측편에 있다. 이런 커버류들은 이거는 설계를 좀 다르게 해도 됩니다. 다르게 해도 크게 다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보고 이거다 싶었던 게 뭐냐면은 얘네들 그러니까 확신을 가졌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아켈라입니다. 그리고 이게 벤더예요. 차이점 모르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리어스윙함 아래쪽에 레귤레이터가 있습니다. 레귤레이터가 뭐냐면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발전기에서 이제 발전된 교류 전기를 직류 전기로 바꾸던가 아니면은 교류 발전된 전압을 직류로 변환해서 바이크에 사용할 수 있도록 13V 때 그러니까 과전압이나 과전압이죠. 보통 13V 때 배터리나 전자장비 손상이 없도록 13V 때 전압으로 낮춰서 공급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은 수도꼭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 레귤레이터입니다. 그 볼티지 레귤레이터고 뭐 퓨어 프레셔 레귤레이터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요. 레귤레이터라는 말이 여러 군데 쓰이는데 쉽게 이야기하면은 수도꼭지 같은 역할을 해준다. 요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잡설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스윙함 아래쪽에 아퀼라 300은 네 여기 바로 밑에 전압 레귤레이터가 있죠. 여기 벤더 300도 보면은 스윙함 아래에 레귤레이터가 있습니다. 아 물론 아 여기 들어갈 수 있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 근데 전 이거 보고 아 이거 느낌 초기 딱 하는데 쉽게 서스펜션 부분 있죠. 삼바리 포크 서스펜션 뭐 요런 것 드라이브 방식 벨트냐 체인이냐 요런 것들은 뭐 규격화된 제품만 있다면 쉽게 바꿔치기가 가능합니다. 요거는 큰 개발비 들이지 않고도 변경이 가능한 거고 특히나 오토바이 모토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프론트 삼바리 프론트 포크 핸들 뭐 요렇게 해서 앞에 삼바리 쇼바 탑브리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공용화가 됩니다. 포크 같은 경우에도 규격이 있어요. 이 규격 사이즈 외부 지름 사이즈만 충족이 되면은 뭐 아무 회사에 그러니까 여기에 솔직히 요 지금 포크 지름만 맞다면은 뭐 엑시브 250에 프론트 포크를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R1000에 포크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고백이류 양으로 갈수록 요 포크의 지름이 넓어지기 때문에 아마 장착은 안 될 거고 대신에 요 삼바리 통째로는 R1000이나 R1이나 S1000 알라리나 그 프론트 스티어링 베어링만 사이즈에 맞춰 가지고 넣어 주시면은 대부분 그냥 스왑이 가능합니다. 뭐 따로 자르거나 용접할 필요도 없이 그만큼 쉽게 교체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저는 그렇게 이제 뭐 큰 차이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쉽게 바꾸기 어려운 게 차대 라인 차대와 그리고 이제 엔진의 그런 구조적인 형태 여기에서 아 얘네들 뭔가 냄새가 난다 특히나 이런 사소한 디테일이 같은 위치에 있다 이거는 좀 고려해 볼만 하지 않나 물론 이게 아킬라가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 있는 회사하고 함께 개발을 해서 설계를 함께 개발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생산을 KR에서 했다고 한들 뭐 생산이 아니지 개발 설계를 KR에서 한들 이제 생산은 중국에서 해 온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중국하고 합작해서 만들어낸 제품이 이 아킬라 300으로 알고 있는데 뭐 그 집안 사정은 알 수가 없어요. 그 파트너 회사가 벤다 그룹하고 관련 있는 회사였으면은 뭐 이거는 카피가 아니고 같이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는 둘이 닮았다 이 이야기에요. 누가 원조고 누가 카피고 하려는 게 아니고 얘네들 둘이 많이 닮았네. 요 부분 요 부분이 좀 많이 닮았는 거 같더라 라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이제 뭐 영상을 찍은 거니까 그렇게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냥 심심해서 하는 거예요. 자 보면은 요런 커버류 들은 사실은 뭐 말씀이 됐죠? 바꾸기 쉽습니다. 장착하기 쉬워요. 이게 아마 2단 커버로 돼 있을 겁니다. 요게 클러치 벨 커버 클러치 하우징 커버고 안쪽에 워터펌프가 포함된 이 큰 커버가 있어요. 이 커버 자체 형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요 볼트 간극 위치나 요런 게 다르다고 해도 솔직히 뭐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또 봐야 될 게 워터펌프 위치가 어째 또 비슷하다. 애들 둘이가 워터펌프 위치가 비슷하다. 워터펌프 위치 비슷하고 그리고 배기매니폴더 위치가 매우 흡사하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이 아이는 아마 엔진하고 차대가 아마 형제 차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냉각수 관련 있죠? 모가지 부분에 비슷한 위치에 냉각수 주입구가 있고 리저브도 모르겠어요. 여기 뒤에 숨어 있는 건지 리저브 위치는 보통 라디에이터 근처에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 두 친구가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 라는 거죠. KR 모터스가 출시를 했을 때 크게 주목을 못 받았던 게 좀 아쉽습니다. 아무튼 집안 이야기는 저도 알 수는 없지만 이번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이 벤다라는 벤다 300 오토바이랑 아킬라 300은 같은 피가 섞인 거의 같은 집안 쪽 아이인 것 같습니다. 느낌이. 아니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똑같다고 이야기 할 수가 있냐. 아니 뭐 제가 봤을 때 느꼈는 바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차대하고 기본 베이스 자체가 벤다나 아니면 아킬라 300이랑 굉장히 제가 봤을 때 90% 확률입니다. 90% 확률로 베이스가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심심풀이로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뭐 또 다른 재미있는 주제거리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한번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빠바! 자!